나무가 사라진 나라 프렌즈가 만드는 모카 스토리텔러에서 스토리텔러를 맡은 프렌즈 2기 강수아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고 싶은 그림책은 나무가 사라진 나라예요. 후지 마치코 작가의 글에 고바요코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게일이라는 분이 옮겨주셨어요. 출판사는 개수나무입니다. 표지 위쪽에 그림을 보니 이 책의 제모처럼 나무는 보이지 않고 빽빽한 건물들과 차로 가득 차있네요. 사람들은 표정도 없이 바빠 보이기도 하고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이제 저와 함께 표지를 넘겨볼게요. 표지를 넘기니 연두색 바탕에 밑둥만 남아있는 나무들만 보이네요. 날고 있는 새들은 쉴 곳이 없어 당황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페이지를 넘겨 숲표지를 보니 이번엔 푸르고 커다란 나무 위에 제목이 한 번 더 쓰여있네요. 이제 숲표지도 넘겨 본격적으로 그림책을 감상해 볼게요. 푸른 숲과 함께 쭉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표정이 참 편안해 보여요. 이 사람들은 숲을 지키는 나무 할머니 신이 있다고 믿으며 살고 있대요. 나무 할머니 신은 어떤 분이실까요? 다음 장으로 넘겨 볼게요. 표지에서 보았던 이곳은 좀 더 나라였어요. 좀 더 나라에는 나무 한 그루도 없이 빌딩들과 차, 그리고 어쩐지 즐거워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하네요. 빨간 옷을 입은 좀 더 사장은 뭔가 이상해 보이지 않나요? 좀 더 사장은 나무를 베어내려 하고 있어요. 왜 하필 나무만 베어내려 할까요? 나무는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친구인데 말이에요. 좀 더 사장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쭉 나라의 숲을 없애고 목장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 말을 들은 쭉 나라 사람들의 표정은 어리둥절하고 당황스러워 보여요. 어쩐지 예감에 좋지 않아요. 다음 장으로 넘겨 볼까요? 좀 더 사장은 목장에 소리 키워 팔면 부자가 되어 좋은 물건들을 뭐든지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좋은 물건들을 너무 많이 가진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에요. 옆장을 보니 쭉 나라의 노인들과 젊은이들의 생각이 서로 달라 보여요. 젊은이들의 생각이 점점 좀 더 사장의 생각과 같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무 할머니 신이 두려운 노인들은 숲을 지켜내고 싶어 했지만 젊은이들은 결국 나무를 베어냈어요. 그런데 나무 할머니 신은 나타나지 않았네요. 나무 할머니 신은 진짜 없는 걸까요? 나무 할머니 신이 나타나지 않자 쭉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좀 더 나라 사람들의 생각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장으로 넘겨 볼게요. 결국 숲에는 나무 한 그루만 남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나무를 베어 많은 돈을 벌었어요. 이미 좋은 것을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 왜 사람들은 계속 좀 더 좀 더 좀 더 를 외치는 걸까요?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더 사장은 벌어들인 돈으로 값싼 햄버거를 파는 사장이 되었어요. 더 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이 많아질수록 행복도 많아질까요? 돈으로 행복도 살 수 있을까요? 한 장을 넘기니 숲이 거의 사라진 쭉 나라에 비 내리는 모습이 보여요. 한 장을 더 넘길게요. 이런 홍수가 나버렸어요. 나무를 다 베어버려서 하늘이 화가 나서 그런 걸까요? 홍수가 멈추니 이번엔 해만 쨍쨍 내리쪼아 농장홀도 자라지 않네요. 24페이지에서는 쭉 나라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네요. 나무 할머니 씨는 정말 화가 잔뜩 났나 봐요. 앞으로 무슨 일이 얼마나 더 일어날지 저도 너무 무서워요. 쭉 나라 사람들이 좀 더 사장을 원망하기 시작하자 좀 더 사장은 욕심에 눈이 멀어 한 그루만 남아있는 나무마저 베어내려고 해요. 그러자 나무 할머니 씬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의 끝없는 욕심에 나무 할머니는 잔뜩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나무 할머니 씨는 주문을 외듯이 나무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어요. 한 장 더 넘겨볼까요? 나무 할머니 씨는 숲의 이로움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네요. 그림을 보니 숲을 잃은 도시를 계속 고집한다면 점점 까만 하늘을 가진 회색 도시가 되어갈 것 같아요. 숲은 땅에 있지만 땅과 하늘과 공기를 맑게 해주는 위대한 존재였어요. 지금이라도 숲을 지키지 않으면 얼마나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35페이지에서 나무 할머니가 보여주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모든 도시와 마을들이 물에 잠겨버린 이 무서운 장면은 우리가 이미 겪고 있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높고 그곳이 집이었던 북극곰들이 점점 살 곳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떠올리게 해요. 나무 할머니 신의 말을 들은 좀 더 사장은 이제야 숲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나무 할머니 신이 나타나 주셔서 참 다행이에요. 지금이라도 좀 더 사장의 생각을 바꿔줄 수 있었으니 말이에요. 38페이지를 보니 모두가 함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숲을 보호하기로 결심한 듯 보여요. 우리도 우리의 후손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선물하기 위해 또 더 이상 지구가 아프지 않도록 함께 숲을 지키기로 해요. 지구는 우리 모두의 집이니까 함께 사랑하고 함께 아껴야겠죠? 프렌즈가 들려주는 모카 스토리텔러는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프렌즈이기 강수아 어린이였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그림책으로 만나요. 안녕!